첫번째 퍼포먼스를 준비했죠? 저희가 정말 이 자리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진짜 이 퍼포먼스를 준비했죠? 세계 최초 공개! 난리 났다 이 퍼포먼스를 준비했죠? 준비됐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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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렛츠고! 어! 예! 원! 원! 어! 예! 자! 찬이부터 프리스타일! 프리스타일! 오! 바다! 아! 어! 어! 에세에서 اació 다음은 아! 아, 에스 vere를 보 coke 아, 아! 아,ём office 에세 anniversary 네! 아,от! 고마워 에세 Win 에세 钟 와우 아하 호 호 호 호 호 호 호 BK BK 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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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Go J-Min Go J-Min Go J-Min Go J-Min 웨예예예이 와우 와이 야아 March 이 춤은 어떤 춤인가요?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춤이 터키에서 기분 좋은 날, 결혼식이나 축하를 해야 하는 날에 다 같이 추는 전통춤이라고 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춤은 터키에서 추는 전통춤이지만 기분이 좋을 때 추는 춤이거든요 그래서 멤버들 각각에게 프리스타일을 요청했는데 이게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잘 춰져가지고 사실 전통춤이 없지만 저는 프리스타일을 좀 더 바뀌었을 때 이런 춤을 보여주신 모든 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터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 이거 우리 터키 문화 전통춤인데 저렇게 춰도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시킨 거니까 제가 시킨 거에요 한국의 재미를 터키 음악에 맞춘 이 재해석으로 또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흥이 나네 이게 진짜 이게 초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저희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약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댄스를 잘 할 때, 난 모르겠지만 비양도 이렇게 기쁨을 향해서 정말 좋은 댄스였어요 정말 좋은 댄스였어요 아 그래요, 기분 좋을 때 이 노래 또 나오면 같이 춥시다 아 좋습니다 AR 부착이 되어서 다시 출발할 때 다시 출발할 때 다시 출발할 때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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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